네, 제가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 자료를 제가 취합을 하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취합하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접하시니까, 그러면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해외 쪽으로도 좀 말씀을 드려는 건데, 특히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전 세계가 또 공조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듣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동성 증가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나라만 따로 떼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각 나라마다의 규제가 정확히 다 다르고, 법규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은 또 우리나라 사정에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아주 특수한 어떤 현상이 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또 전 세계 상황도 같이 안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종종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 세계의 자료를 오늘 함부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차피 제한,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오늘 준비한 거는 북유럽 쪽하고 미국 쪽입니다. 북유럽 쪽하고 미국 쪽인데, 일단은 지금 여기 좌측에 글자 먼저 볼까요? 좌측에 글자 먼저 보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3분기 동안의 결과물입니다. 작년 3분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9년, 2019년부터,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약 1년 동안이죠. 완전히 코로나19 시대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건 다 빠짐없이 조사한 게 아니라, 조사한 나라가 있고, 조사 못한 나라가 있겠지만, 주요 대부분 국가는 또 조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자료는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전문 연구 사이트입니다. 꽤 많이 이쪽의 자료를 참조를 하고, 인용을 하고,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데요. 이 자료를 또 AP통신에서도 인용을 했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기간, 약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인데요. 55개, 주택 통계를 발표한 55개 국가, 55개의 주요 주택 시장 중에서 43개가 작년 3분기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를 떠나서요. 전 세계가, 특히 지금 이 유럽을 첫 번째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거는 전 세계의 공통된 상황이니까, 전 세계가 가격이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올랐냐, 일찍 못 샀다, 정부만 믿었다. 아무도 이럴 줄 몰랐어요. 아무도. 1년 동안의 코로나19 때문에 그만큼 유동자금이 풀렸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을 아무도 모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 내용이 들어오면 유럽을 볼게요. 유럽. 유럽에 들어왔어요. 유럽에 들어왔는데, 유럽 안에서만 보면 25개의 유럽 주택시장 중에서, 유럽 25개 중에서 23개 이상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지도를 잠깐 볼까요? 그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꽤 선진국이라는 연구조사, 리서치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또 앞서 있겠죠. 독일이 12%라 상승했어요, 1년 동안에. 12%요. 그 다음에 우측에 터키 볼까요? 터키는 11%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볼까요? 러시아도 5% 이상 상승했어요. 영국은 한 2% 이상 상승했고요. 네덜란드 6% 이상. 지금 이 회색으로 친해져 있는 데가 다 오른 데입니다. 회색이니까 아무래 회색이 아니고요. 워낙 많으니까 그냥 아예 회색으로 가격 오른 나라는 다 회색으로 했어요. 오히려 진한 색깔은 조사가 안 된 나라예요.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은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럼 대체 안 오른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글자가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두 개국이 오히려 안 오른 국가를 칼라로 이렇게 했습니다. 칼라로. 심지어는 몰타도 올랐네요. 몰타. 여기에 여행 가신 분들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몰타도 2% 이상 상승하고 오스트리아도 7%. 그러니까 이런 한 현상이 우리가 정부의 말을 믿는다, 의지한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는 사실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부의 흐름을 파악을 하긴 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하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나츠파 역할? 나츠파 역할까지 할까요? 어쨌거나 그 정부의 얘기는 무시할 수 없지만 정부의 규제나 어떤 정부의 시장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또 우리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침 여러분들 그 증시 있지 않습니까? 증시도 아무도 이럴 줄 몰랐죠. 엄청나게 오르고 가격 막 낙폭했다 또 다시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최근에 생각했던 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번에는 더 안 좋으니까 코로나19는 더 안 좋으니까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증시가격도 하락하고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동성이라는 게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엄청나게 이번에 증가한 게 이러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전 세계로 다 놓여졌다는 거죠. 좀 복잡한가요? 간단하죠? 그럼 두 번째 나라 좀 가볼까요? 두 번째 대륙이죠. 유럽 다 올랐다. 대부분 다 올랐다. 두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똑같아요. 이런 말은 처음에 거의 같이 다 쓰입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예를 들어서 심각한 경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은 가속화되고 지금 앞에 이 서론이 있죠.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다 쓰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다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공통호가 됐어요. 공통호.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부분이죠.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인데 미국이라고 했지만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영어로 뭐가 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S&P 케이스 슬릴러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미국의 하우징 마켓 지표라고 하는데 사실 좀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마치 미국의 나스닥 이런 걸 보듯이 이 지표를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의 주택시장의 영향이 국내에도 미친다라고 가정하에 연관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표에서도 봐도 미국이 작년 동안 상승한 거 그러니까 2019년에 상승한 거가 1.46% 하면 지금 2020년 3분기에 딱 조사한 게 2019년도보다 무려 5.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진짜 주택 가격이 100원, 200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예요. 보통 한 3억, 5억만 해도 5%면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건 평균가거든요. 평균가. 미국도 지방이 있고 주요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평균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주요 도시로 가서 5%면 더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 점페이지에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캐나다는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이러한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일단 지금 그림 나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5.5%. 캐나다는 6.1%. 즉 5% 이상, 6% 이상 상승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내용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사했는데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 3분기까지 약 1년 동안 해서 3분기까지가 가격의 지금 주요 국가들 5%, 2%, 10%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굉장히 선진국은 하락하고 선진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진국, 후진국은 하락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터키 같은 경우는 11%, 러시아도 5% 이상 상승했고요. 영국은 2% 이상 상승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 상승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선진국은 덜 오르고, 후진국은 더 오르고 이런 게 없어요. 대부분 올랐다는 거. 그런데 큰 격차로 올랐다는 거 이거고요. 이쪽 북아메리카 쪽, 즉 미국과 캐나다도 계속 올랐다는 거. 지금 이제 궁금한 건 우리나라는. 이게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지금 시간이 벌써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중앙아시아라든지 나머지 국가, 물론 우리나라 포함해서 정례에서 좀 나머지 얘기까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